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라랜드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라라언니입니다.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음식은 열라면 3봉지 그리고 이거 실비김치 김밥이에요. 실비김치 넣고 밥 볶아가지고요. 스팸 넣고 계란 넣고 이렇게 사각김밥 만들어 왔고요. 여기 실비김치, 실비파김치, 이모네 무김치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매워요. 먹었는데 맵더라고요. 망쳐서 하나 먹었는데. 한번 맛있게 먹어볼게요. 오늘도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뜨겁네. 소주 양념장 소주 양념장 마늘은 고기맛이 더 맛있게 먹어야되서 고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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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가 더 맛있게 먹어요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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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간 고추 두 bueno 고춧가루 아 저는 오픈한 국물들과 국물이 좀 더 맛있으면해요 이쯤에 물이 부족하게 약한 식amp이 많아요 볶음밥은 많이 맛있네요 그래서 만족하게Scale는 계란밥이 너무 맛있니 빌리다 쏙붕 고추와 고추냉이를 섞어서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제발 고구마 너무 맛있어 계란 넛 술 고춧가루 고추 orem 새우 지지 고추 고춧가루 반죽! 어? 음 너무 크게 만들었어 밥도 엄청 많이 들어갔고요 계란도 엄청 많이 들어갔고 너무 크게 만들었어 김밥을 bothers 깔아둑 후랭이 손에 certain 맛을 가지고 고춧가루는 맵고 육수를 만들어 먹으면 맛집이 너무 살살 자는 고추는 좀 안 들어가서 볶은 양념이 들어있는 맛이 나요 비밀은 양념이 들어있는 양념이 아주 좋은데 그래서 국물이 잡아주면 두꺼운 inteiro 고춧가루 고춧가루 고추 고춧가루 육류 김밥 치킨은 쫄깃하고 쫄깃하고요 고춧가루 여러분, 제가 오늘은 이렇게 열라면 3봉지랑 사각, 실비김치 김밥을 먹었습니다. 근데 김밥이 너무 커요. 그래서 여기 턱이 아파요. 그래서 저 꼬다리는 워낙 크잖아요. 남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거 김 두 장씩 해가지고 밥 깔고, 그다음에 계란 지단 올리고, 그다음에 스팸 두 개 이렇게 가로로 올리면 저렇게 만들어지는데 한번 해서 드셔보세요. 저는 이거 남은 거는 그냥 아예 풀어가지고 볶아서 볶음밥으로 그냥 먹을 생각입니다. 네, 오늘도 정말 이렇게 맛있게 잘 먹었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항상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턱 아파.